반갑습니다. 10월 21일 우리공화당 상임고문단 최고위원연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인신강검 옥중투쟁 1666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들의 폭압적인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압이 언제까지 가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 품으로 오시기를 지원드립니다. 10월 26일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거 42주기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을 가난으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시켜주신 영웅이십니다. 또 대한민국의 부국강병과 지금같은 붉은 세력들이 나라를 이끌지 못하도록 해주신 반공정신 우리공화당은 이승만 대통령님의 건국정신인 자유정신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부국강병 애국정신과 또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예민정신을 받들고 우리공화당 당사에는 세 분의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매년 추모제를 하는 민족중앙회 주체의 추모제를 이번에 방역을 핑계로 추모제를 못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국방부의 행위에 대해서 보거든 우리공화당 동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42주기 추모식을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의 현충원 묘소에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도 현충원과 민족중앙회에 관해 300명 인원을 제한해서 하고자 했던 합의조차도 국방부는 깨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만행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아닌 조선인민민주주의 국방부와 같은 역할을 한 국방부 장관과 이 결정을 한 자들에 대한 응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화당은 작년부터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을 추모제 형식으로 했습니다. 국민 추모제를 거행을 했고 작년 광화문에는 많은 분들이 한 손에 태어끼를 들고 방역지침을 지키며 추모제에 참석을 했고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의 보수 적통 정당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국민들께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훼손하고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묻고 싶다 하더라도 이러한 만행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노총이 평일 대낮에 무려 2만 7천명을 결집해서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그냥 수용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방역의 작대의 허구성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박정희 대통령 42주기 추모제를 서울시청광장에서 할 것을 지도부 결의를 통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후모제나 탄신제 이러한 중요한 날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앞장서서 보수 정통 적자 정당답게 추모제와 탄신제를 준비하고 예와 성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방부에 있을 수 없는 만행에 대해서 자유파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당 동지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규탄해 주셔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만행이 벌어진 겁니다. 만약에 자파 독재 정권 또 문재인보다도 더 나쁜 붉은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추모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조차도 없애자는 그러한 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한 발의 물러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각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임전무태의 마음으로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위대한 역사를 짓밟은 또 대한민국의 자유우파의 역사를 자파의 역사로 만들고 있는 이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촛불 쿠데타를 통한 권력 찬탈로 국민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은 살아있습니다. 이번 25일, 26일 이 추모제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42주기 추모제에 민노총보다도 10배가 많은 자유우파 국민이 모여야 합니다. 국민이 살아있고 국민의 저항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저항하지 않고 말로만 뜯어는 국민의 힘이 아니라 불의와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자파 독재와 싸우는 그러한 우리 공화당 또 그러한 자유우파 국민이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만행이 대한민국 당에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처절하게 이 문제와 막다뜨려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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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